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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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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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아 참 길다 뭐가? 아침 먹고 점심 먹기까지? 아니 연휴 아 연휴? 여기 있어 추석 연휴 어 아 우리 이번 명절에는 명훈이 차 타고 고향 내려가자 레츠 고어 레츠 고어 레츠 고어 레츠 고어 레츠 고어 레츠 고어 아 맞다 민경아 너 구해줘 드라마 시즌2 여주인공기 때문에 구어줘 아 아니야? 나만 재밌네 명훈이 너 혼날래? 아 아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자꾸 나 올가매잖아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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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번에 내가 이렇게 깊게 파인옷 입고 왔을 때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신호 보냈지? 내가 내 몸을 뽐내겠다는데 왜 네가 단속해? 내 몸이 네 거야? 왜 그런 거야? 가슴 가리라고? 가슴 가리라고? 가슴 가리라고? 아니 가슴에 털 있다고 야 야 가슴 털 이렇게 삐져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 손인 줄 알았다 처음에는 아 얘들아 축하해줘 나 래퍼 남친 생길 것 같아 이러다 국수 먹겠네 이러다 국수 먹겠네 이러다 콩만 먹겠네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지코 아니 우리가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내가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풀숲에 이렇게 숨었거든? 그런데 그 모습이 귀여웠는지 날 찾자마자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귀여워 으이구 사랑스러 으이구 징그러 벼멸구 아 벼멸구는 진짜 미안하다 할망구라고 할 걸 그랬나? 야 뭐야 아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내가 썸남이랑 길을 가다가 떡볶이를 나눠 먹고 있는데 아니 나눠 먹은 거에서부터 거짓말 아니야?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겠다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줬더니 그 할머니가 썸남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자친구가 참 친절하네 여자친구가 참 상냥하네 여자친구가 참 우량하네 야 너 태어났 때 12킬로였다며 맞아? 어머니가 비슷해 쉬 얘들아 좀 있으면 우리가 스무 번째 맞이하는 추석이다 아니, 서른다섯 번째 옛날 생각나? 우리 추석 때마다 명훈이 불러서 같이 놀았잖아 생각난다 기억난다 진절머리 난다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씨름하자 씨름하자 씨름 씨름 씨름하자 씨름하자